동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랑 어 이거 정말이에요? 예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채로다가 아나운서님을 딱 때려 피할 수 있습니까? 피하죠 하지만 제가 더 빠르죠 저 피할 수 있습니다 못 피하잖아요 못 피해야 되나 하지만 파리가 파리채를 피해요 그렇지 그렇죠 파리 파리채 잘 피하지 잘 피해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근데 운동신경이 좋아도 파리가 뭐 인간보다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? 근데 피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빛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이제 깜빡이는 형태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주기가 파리는 훨씬 더 느리게 볼 수 있게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파리채가 잘 안 보여 못 피해 근데 파리 입장에서는 깜빡깜빡깜빡깜빡하면서 보니까 슬로우 비디오인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? 파리가 그렇죠 인간의 위대함 들어가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개인정말